민선세기 경기도는 핵심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추진 중입니다.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사회구성원 누구나에게 일정 소득을 주는 겁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국내외 정책을 총망라한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열렸는데요.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큰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핀란드, 스위스 등 해외선 이미 실험이 시작된 기본소득.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각종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국내외 기본소득 권위자와 석각들이 모였습니다. 각국의 실험 사례, 최근 흐름 등을 이틀에 걸쳐 소개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소득 불균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막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구체화시키는데 전문가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청년 기본소득 등 이미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 가능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 중. 개막 첫날인 오늘 29일엔 개막식과 함께 컨퍼런스, 지자체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정책 체험부스가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양한 여러 시의 지역화폐가 어떤 식으로 발행되고 있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 지역화폐를 사용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강남의 주제는 기본소득 대동세상의 문을 열다. 주제에 걸맞게 도내 31개 시군과 경남, 충남 부여 등 총 35개 지자체가 지역별 힘을 합쳐 정책을 추진기로 했습니다. 6월경 지방정부협의회를 출범시키자고 공동 선언한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도입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던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내일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어집니다. 경기지TV 최재현입니다.